여러분 크게 부르고 계셨어요? 네! 한 번만 더 들어봐도 돼요? 네! 좋네요 인이어를 양쪽을 다 끼고 있으니까 여러분 목소리가 작게 들려가지고 아쉬워서 한 번 더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제 몇 곡 안 남았는데요 아쉽죠? 네! 그럼 최대한 일단 있는 곡들 최대한 재밌게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 셔츠가 젖고 있나요? 아니에요? 그렇게 보이진 않나요? 네! 그러면 다행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비가 올까봐 노심초사 하셨나요? 네! 날씨 요정이 누구인 거예요 오늘? 어떻게 오늘만 비가 안 오세요? 정선이! 저예요? 네! 저는 조금 구름이에요 제가 뭘 하려고 하면 심지어는 뭐 어디 제가 있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은 뭐 나와 있을 때 비가 오고 들어가면 그치고 그 정도로 저는 구름이거든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날씨 요정이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더움을 많이 많이 와주셔서 비가 오래다 마는 것 같아요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? 장고미 다시 또 봄 다시 또 봄 다시 또 봄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요 이닐범 노크의 타이틀 곡입니다 와우 밤새도록 어떤 말을 할까 고민해봤어 라는 노래고요 네 이건 타이틀 곡이고 네 진짜 말 그대로 밤새도록 어떤 말을 할까 고민해보다가 한참 고민하다 이제 뭐해? 라고 보내는 문자로 시작되는 그런 사랑스러운 이야기고요 아까 전에 리허설 할 때 계신 분들하고 약속했는데 여러분 첫 소절 뭐해? 이거 같이 불러주실 수 있어요? 네! 네 뭐해? 그리고 이제 중간에 중간에 그 1절 끝나고 혹시 기타 치시는 분 계세요? 기타 피크 여기 들어가본 적 있죠? 지금 여기 들어갔어요 손톱으로 가겠습니다 자 1절 끝나고 여기 아세요? 네 여기 같이 불러줄 수 있나요?